한글자막 by 한효정 비가 와서 물이 흥근하게 젖었다 한 원인이지만 비가 온도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닦아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부가 그것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빗물이 빠져나가는 그 통 속에 무엇인가 막혀 있어서 영유하면서 물이 스며들었다 해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진짜 원인이 있어요 겉으로 해결하거나 겉으로 판단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7절에 시내가 말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 흐르던 시내가 말랐을까? 우리가 진정한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에요? 이 기근의 때에 엘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네가에 숨어 있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 먹는 것이 공급받고 있으니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가 아침 저녁으로 배달되는 거예요 그때도 택배가 있었나요? 이 까마귀가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먹이시면 공급하시면 이런 기적이 있는가 하면 그가 마시는 물은 자연적인 그리스네 물을 마시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은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마시는 것은 자연산으로 먹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가 말랐던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공급되어졌던 이 시내가 마르는 것이에요 시내가 마른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이 말라졌다 기본적인 것이 말라졌다 그 뜻 아니겠어요? 시내가 말랐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 그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맞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 후에 자연적으로 그 시내가 마르는 건 너무 당연하죠 아! 비가 안 와서 시내가 말라버렸다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았다 해결했다 알았다 알았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깊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내가 마른 그 원인 우리 인생의 시내가 마르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흘러야 될 것이 흘리지 않잖아요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이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역전시켜서 다시 흐르게 할 그 일까지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에요 친정한 이 시내의 마름의 원인이 무엇이며 다시 시내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것, 중요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풍성한 것이 흘러지 않고 말라버리고 뒤틀리고 그래서 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내가 마른 진정한 원인과 그 해결책을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내가 마른 원인 그것은 비가 오지 않았다 피상적인 것이고요 첫 번째, 예언, 예언, 예언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세의 우간은 자아 중에 비도, 이술도 없고 그래서 시내가 마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가 오지 않는 것 그 먼지에 뭐가 있냐면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비가 오지 않았고 시내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진짜 예언이고 가짜 예언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예언이고 또 무엇이 가짜 예언인가 단순해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게 진짜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은 됐고 말은 앞서 있지만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요 뭐 거꾸로 되든 뭐 하여튼 그것들이 이상해요 그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가짜 예언이죠 참 선지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예요 가짜 선지자 자기 생각대로 망상으로 뭐 이러려니 하면서 그냥 무신가 얘기하는 것이 앞날에 대해서 무신가 돼서 그 말을 갖다가 쏟아내는 자 거짓 선지자 가짜 예언자가 얼마나 많음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또 지금 시대에는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읽히는 지금 시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4등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이 시대가 예언의 시대 예언의 시대예요 코림도전서 십자장에도 이런 말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전히 지금 이 신약적 상황 아닙니까 예언이래 예언이요 교회의 그 세워짐 성숙함을 위하여 주어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목사, 교사, 또 사도, 복음을 전하는 자 선지자, 예언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다 엉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졌고 질서 속에 주어진 것이에요 예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은사는 보세요 신약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밖에서 천만의 말씀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렇게 따른다 큰일 나요 가짜 이거 다 가짜 이 공동체 밖에 있는 것은 다 가짜예요 질서 없이 하는 것도 가짜예요 질서 속에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진정한 예언 그 예언을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언의 진짜와 가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예언자는 어떠한 자가 진짜 예언자인가 하늘님을 잘 섬기는 자예요 예언자라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섬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고 섬기는 것을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이 교회의 질서는 섬김이 없으면 안 돼요 직분만 달랑해 그런 법은 없어요 직분 앞에서 무십해냐며 섬김 필요해요 이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예언의 은사 가졌어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난 말만 하면 돼 천만의 말씀 그런 자는 없어요 무십하면 말을 하는 자인데 섬김이 없어 가짜 이 가짜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꾸 발빼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한때 굉장히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그런 사람이 기도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아주 어려운 자가 있었어요 암 환자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마지막 그 시간이니까요 단일 목사님에게 저희가 얼마나 보수인 교회입니까 단일 목사님에게 난 저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그 지파를 잡겠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기도하세요 조심하시고 간 거예요 갔는데 무슨 얘기를 듣는데요 자꾸 말이 바뀌어요 제가 그때 그 교구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갔댔어요 갔는데 뭐 이것저것 보이지만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남편이 또 뭐하니까 남편이 어땠다고 그러고 자꾸 말이 바뀌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자꾸 말이 바뀌는 게 이 예언은 하나님 무릎부터 온 거예요 그때 바뀔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뀌어요 무책임하게 쏙쏙쏙 말을 바꾸는 거예요 벌써 자꾸 말 바꾸기 시작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꿈을 꾸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바뀌는 것이고 그것도 미안한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말을 바꾸는 자 자꾸 말을 바꾸는 자는요 틀림없이 그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아주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 예언이 아리성하지가 않아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 같기도 하고 저 동서쪽으로 가봐 동서쪽이 어디에 헤매 헤매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게 말이 되냐고 동서쪽으로 가버리는 게 아리성이에요 아리성이에요 글려요 글려요 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요 그리고 이 참 예언은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말을 바꾸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바꾸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1절을 다시 보자고요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길라세 우고하는 자 중에 뒷사람 엘리아가 아흐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요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예언자 선지자 엘리아 하느님을 섬기는 자 아흡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말이 분명한 자 생명을 건자 이렇게 이 참선지자의 특징을 가진 예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목사도 세웠고 교사도 세웠고 뭐 복음 전하는 그런 성교사도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선지자도 세워 선지자도 이 신약이 조진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성경 부인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은사가 없다 누가 그래 누가 누가 그러냐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찬송을 부르는데 예언의 은사는 없다 안 된다 그건 보수교회가 아니에요 보수교회라고 예언과 이런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진짜 보수가 보수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보수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이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시내가 말랐다 그것은 아주 아주 비상적인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누구나 왜 이게 비가 오지 않았을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당당하게 외치는 그 선자의 외침이 있었다 하늘님을 온몸으로 섬기고 생명을 걸고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하늘님을 보면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시내가 말랐다는 게 그래서 이 시내의 말음은 그 전에 그 진짜 원인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뭔가 말라버렸습니까 그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실수해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저께 그렇게 말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먼저 먼저 더 깊은 원인이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다가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피상 조그마한 해결하고 그걸 다 꺼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파고들어야지 파고들어야지 그래서 이 예언이 진정한 원이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비가 올 안 온다고 이슬도 안 온다고 심술 맞았어요 심심했어요 그게 진짜 또 원인인 거예요 두 번째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 분노가 있는데 분노가 자 못이 된 분노가 있어서 이 시내가 마르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보면 앞에가 그 모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앞장은 16장인데 그 후반부 29절부터 보면 이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의 아들 아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압이 사마리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압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부식의 악을 더욱 행하여 여호와 부식의 악을 더욱 행하여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하를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하를 신전 안에 바하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압이 왜 이런 예언이 왔는가 왜 모든 옷이 말라버린다는 그런 예언이 왔는가 그 전에 이 아압이 하나님 목줄 앞에서 악을 했어요 그 죄를 가볍게 여겼어요 이방절혼을 했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니까요 이방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방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압에게 가서 말아라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내가 마른 것이에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온 게 시내 마르게 하는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이 예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분노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일은 다른 데에서도 많이 있지만 제가 또 이런 글을 봤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1.4 후퇴 1.4 때는 그때는 1.4일이니까요 이 추울 때예요 다 피난 내리로 피난 내리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호수도 건너고 얼음판 같은 그런 강도 건너면서 시내도 건너면서 우리가 쭉 오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이건 가져가야 돼 뒤에다 메고 달구지에 끌고 그러다가 여기 지금 이 얼음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런 충고를 받는 것이에요 그때 무슨 충고가 들어와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메고 하다가 뚝뚝뚝 뚝 쫙 얼음이 깨지면서 슉 슉 슉 이거 무거운 건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괜찮겠지 사실 좀 부끄럽고 또 아픈 이야기 뭡니까? 한국의 사성장군 사성장군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성장군의 집 그 공간에서 그 공간변인 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래 저래 이거 왜 이랬어?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지금 큰 대가를 쓰는 거예요 그 사성장군 부부가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분들의 사진이 나올 때 예배들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적 키우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면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안식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 가볍게 쟤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쟤를 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가벼운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쟤는 우리 끌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무서움에 무서운 거예요 가벼운 쟤가 어디 있어요 이 쟤마다 다 우리 끌고 지옥까지 끌고 내려가는 무손 세력 이게 죄입니다 이방결혼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뭐 견하다고 보니까 어 말씀에 이방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몸 거룩한 성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거룩한 영을 담는 곳이에요 이것이 잘못 사귀되면 안 되고 잘못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방결혼을 그래서 이방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혹 이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해서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방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도록 하라 근데 이 신약에서는요 이혼의 사유가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혼의 사유가 이방결혼 이방결혼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평생 사냐고요 어떻게 항상 같이 입을 덮고 사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한테 계속 왜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방결혼 하면 안 되고 이방결혼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만 이 마음을 갖다 그쪽에 두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신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파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단어의 파토스라는 것은 이건 정념 끌어오는 그런 뜨거운 그런 마음이에요 이 파토스가 사랑으로의 파토스가 있고 분노로서의 파토스가 있습니다 이 파토스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정념이 있어요 정념이 우리에게도 끌어오는 그런 그 격한 분노가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지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해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이 내가 내게 있더다 그 사랑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그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노를 사는 진노를 하나님은요 이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이 뜨거운 그 정념이 있으셔서 이것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을 올리기 위해 사랑 뜨거운 사랑 무엇으로 끌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분노도 말씀하시네요 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가슴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분노를 자아내는 자가 됐어도 되겠습니까 신혜가 말하는 것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파토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그 목전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자행해요 죄를 가볍게 이겨요 이방인들과 자꾸만 섞여요 우상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예배가 딱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자꾸 애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돈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 성공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내 성공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도 내 사업이 잘 되도록 이 뒷받침 되는 우상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내 자신이 잘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속되는 것 우상 내가 왕이야 내 자녀가 왕이야 성공이 왕이야 사업이 왕이야 그게 신혜 이렇게 보세요 비가 오지 않아서 신혜가 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서 그 신혜가 마른 것이며 그 예언이 그렇게 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잔했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혜가 마른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신혜가 마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인생 소망이 없어요 문제를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 이 말라버린 신혜가 다시 흐르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회계입니다 신혜가 마르게 된 데는 엘리야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신혜에 향한 아버지에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혜가 마른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혜가 다시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은 회계입니다 오늘 이제 이제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 지금 쭉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엘리야가 등장하고 딱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아합의 죄가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분노를 잔했다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와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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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간 이야기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돌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지금 여리고를 갖다 건축하는데 아들 마다들 죽고 막내 아들 죽는 이야기 왜 나오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잔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돼서 시내가 마르고 하는 일들이 번져져 나가는 딱 그 중간에 왜 이 말씀이 나오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순서 의미 없이 나오냐고요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죠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지금 이 사건 아홉 때부터 저 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더불어서 그 여리고성을 허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여호수와 6장 26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와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오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대언한 것이에요 다 예언한 것이죠 여리고는 재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재건하려고 기초를 딱 쌓으면 맏아들 죽고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는 예언이 500여 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를 갖다 자행한 사람이 있어요 희랜 사람이 자행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초를 쌓았어요 그게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뭐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기초를 쌓고 성문을 쌓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잖아요 근데 또 성문까지 쌌네요 그게 막내까지 죽은 것이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니 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경고를 받았다면 이 맏아들이 죽은 것이 있었다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이거 없이 계속 나가다가 다 망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회의계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해야 되는데 그냥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다가 그 칭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다가 다 거들라는 거예요 다 거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고 이 회의할 수 있는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던져줬는데 이 엄중한 경고를 던져줬는데 그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압 아닙니까 여러분 시내가 말라요 왜 말라는지 아세요 회의계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 거예요 회의계의 눈물이 없으면 이거 말라버려요 인생이 말라버려 회의계의 눈물이 회복돼야 내 인생에 생수가 흘러는 것이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찬스가 있음에도 또 그대로 고집불이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는 이 말씀이 딱 이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회의계 죄를 지은 다시 회의계의 눈물을 흘렸을 때 그의 왕권 그의 삶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편 6편 6절과 8절 말씀을 위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에요 악에서 탓 악이 나를 떠나고 내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회의계의 눈물이에요 베드로가 심각한 죄를 줬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은혜가 흐르게 된 그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눈물을 흘렸어요 마치 자기의 죄가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여러분들 오늘 사랑 노래했어요 사랑이 뭐냐고 부르신다면 여러 가지 정의 있겠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이요 사랑은 죽는 것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되는 것 던지고 버리고 뿐만 아니라 손냥은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인데 그는 뭘 주기도 했지만 나병 환자처럼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의 진짜 파워는 그 사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린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같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죄인처럼 우셨잖아요 죄인처럼 왜 통곡하고 왜 눈물을 흘려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왜 무엇이 아쉬워서 구원이 그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분 자체가 무슨 구원 받을 이유가 있냐고요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놓고 심한 통곡을 하신 예수님 죄인처럼 되신 사랑 되는 게 사랑 되는 게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생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부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토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분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파토스를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도 무슨 감동을 주려면 그냥 대충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그 감동은 그것이 있잖아요 그에게 정말 감동을 자낼 탄사를 자낼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의 분노를 자낼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 자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서 우셨어요 이런 복음 찬성 있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잔향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늘 이 차행대 중에요 이 피스를 한 손으로 드신 분이 계세요 무슨 피스를 한 손으로 드실까 이렇게 오른손이 아파서 그래요 양손으로 다 주를 성깁는 분이 아파서 저도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 저 붕옥사에 있을 때 붕옥사에 있을 때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손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잔향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날따라 악수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흔드는지 아 오른손으로 흔들고 다시 올 때 얼마나 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두 손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눈에는 주님이 우셨다면 이 눈에 손형 목사님 같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눈에 정말 사랑을 노래했다면 사랑의 눈물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외계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계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계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눈물이 말라버리고 인생에 말라버렸는데 무슨 축복을 또 기대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논을 자아냈고 죄를 가볍게 여겼고 이방적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린 척 했지만 마음은 영 딴 데 있었고 하나님의 진논을 쌓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경고로 많이 주어졌고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격려도 있지만 단한 말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위의의 말씀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단한 말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멈추세요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외계로 돌아와야 돼 눈물로 돌아와야 돼 내 삶이 다시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삶이 솟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이번 주에 내가 피곤해서 지금 일이 안 된 거야 아이고 그 사람이 그 무슨 네티비를 안 줬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안 된 것이야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에 근본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린 돌이켜야 돼요 맞춰야 되면 돌이켜야 돼요 계속 흘러내면 우리 입술에는 짐을 위한 찬양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신혜가 마르니라 그 인생이 마르니라 그 자녀가 이상하게 되드려 그 삽이 뭐 꼬이더라 그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시간 지나면 다 되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엄중함과 사랑스러운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고하는 것은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혜가 마르셨습니까 왜요 벌써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걸 놓치셨네요 그 말씀 앞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의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살아나요 일어나요 흘러요 부응해요 회복돼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글자마וא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